마을공동체 갈등의 해법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문제는 없을까 인간에게 상처받은 도시 그 속에서 마을공동체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무관심, 고독, 치열한 경쟁이 난무한 서울은 공동체가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을 만드는 창의적인 공간인 만큼 마을 네트워크 형성에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이들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이토록 서울시가 마을공동체를 증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속에서 같이 가족을 이루고 그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소유감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수도 있겠다 최근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가 훨씬 더 대중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전시행정 일회성,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고 회기라된 행정중심의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나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은 1년 안에 계획된 거 다 써야 되고 성과 보여줘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인정받고 또 그 다음 진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데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2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그들은 지금의 마을공동체는 완성도 성공도 아니라고 한다 여전히 진화 중인 것이다 이에 반해 마을공동체를 성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간과 현장의 괴리감은 크게만 느껴질 뿐이다 실제 이런 주민과 기관의 시각자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역별 심각해져가는 빈곤의 격차 해소와 낙후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해 마을 만들기에 나선 비산시 국비와 시비 16억 원을 들여 방치되어 있던 건물 2동을 리모델링의 주민 교육장 및 사랑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지금 현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동에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있고요 1층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고요 다른 동에는 1층에 보험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목적에 안 맞다 해서 지금 올해 안에 이전을 해갈 예정이거든요 모든 걸 지표화시켜요 그래서 모든 걸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지금 계속 성과 없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건가가 실제로 마을 만들기 성공 여부의 굉장히 핵심인 거죠 기관이 나서면서 생긴 또 다른 마을 공동체의 문제점이 있다 전혀 이런 마인드가 없는 단체들,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 보여요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 중 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마을 사업에 채택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지원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게 돈이 끊기면 지원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얽매이기 시작하면 지속가능하죠 못하죠 이렇듯 지원금이 목적이 된다면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웠다 지난 9월 마을 안전망 사업에 지원한 마을 공동체를 방문했다 마을 공동체들이 사업에 지원하면 먼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지역을 잘 알고 교육을 통해 양성된 마을 활동가 그리고 서울시, 구청 관계자 등 현장 조사원이 구성되는데 이 현장 조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일까 단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주민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현장 조사, 사업 설명회, 전문가 심사 등 각 단계에 걸쳐 최종 결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 주도에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실제 지원금을 받게 된 이들을 만났다 요즘 학원에 치이고 컴퓨터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부모들이 모여 만든 놀이마당 이들은 마을 지원 사업 중 부모 커뮤니티 사업의 지원 곧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놀이터 축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재기장도 뽑고요 긴 줄 넘기장도 뽑고요 그래서 마을 놀이터 축제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일 것 같아요 또 마을 사업 지원금은 엄마들이 다양한 놀이를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놀이 전문가 교육비로 쓰이게 된다 하지만 마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마을 만들기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시행착오를 했냐 실패 사례들을 계속 많이 만들면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실패하는 걸 보고 그 실패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화하는 마을 공동체 그들 속에 생기는 문제는 마을이 해결한다 갈등과 관계와 사람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소통과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 마을 공동체다 하지만 소통이 단절까지 부르는 갈등은 이들에게도 큰 고민거리다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을 공동체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에 이들만의 갈등의 해결법이 있다 대충 한 70%에서 80% 사이에 의견이 동의가 되면 분위기도 이제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걸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저희는 합의제라고 그래요 합의제는 주민들의 의견 일치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라면 기다림은 결코 힘들지 않다 인내 또한 마을이 성장하는 데 한 과정인 것이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고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굉장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게 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성격의 공동체가 계속 과정으로서 계속 자기 학습을 거쳐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마을 안의 소통의 단절은 그들의 경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이웃 간 소통하고자 생긴 것이 마을 공동체인데 공동체와 비공동체 간 갈등은 또 하나의 마을 문제가 되고 말았다 마을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마을 공동체는 주민을 모으기 위해 직접 나서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마을 공동체에 접속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혹 마을과 공동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추억과 선입견이 이런 오해를 낳는 것은 아닐까 마을은 다양성이 핵심이고요 다양성이 없으면 이미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이 하나다라는 건 농경시대의 마을이고 도시에서의 내지는 이미 자본주의화 공업한 사회의 개개인이 된 사회는 다양성이 살았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이 가야 할 마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서울의 주거 환경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소통 단절의 오명을 안고 있는 아파트도 마을 공동체가 가능할까 우리는 서울 송파구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 이곳은 6천여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이들은 아파트 마을 공동체가 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시작부터 그랬다 옆집도 잘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도 서로 인사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맞는 어떤 어머니들끼리 우리 이런 거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같이 그룹을 이렇게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재미있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교류를 갖자 이들이 마음을 모은 데에는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비어있는 아파트 옥상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활용하자는 거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옥상 텃밭 상추, 배추, 파 등을 주민이 함께 키우고 있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서로 이웃 간에 어떤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참 좋아요 형님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텃밭을 시작으로 이웃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이곳은 아파트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것을 이웃에게 표현하기 주춤했을 뿐 공감대 형성 이들이 말하는 아파트 공동체 가능성의 해법이 아닐까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 삶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걸 담아내는 물리적 형태로서 주거지를 만들고 동네를 만들고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현재 지금 말 만들기 사람 중심의 사업은 바로 그동안 비웠던 도시의 속살을 채우는 거다 난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파트와 함께 서울 마을 공동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도시 재생, 재개발이다 지금까지 노후된 주택지역은 전면 철거에 아파트를 세우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면 철거와 같은 재개발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도시 재생에 마을 공동체가 힘이 될 수 있음을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장수마을 1960년대부터 형성된 이곳은 40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던 2004년 장수마을 역시 재개발의 광풍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재개발은 마을 주민에게 상처만 남겨주었다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안에 주민들은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 후 재개발이 흐지부지 되자 투자에 실패한 집주인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세입자와 기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말았다 담이 무너지고 비가 새지만 투자에 실패한 투기꾼들은 집에 돈을 쓰지 않았다 이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렇게 담과 담 사이에 있는 옆집과 그 다음에 그 집이 또 붕괴됨으로써 여러 집들이 곁이 동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한쪽 축대가나 이런 것들이 무너짐으로써 다른 집에도 연쇄작용으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은 편이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재개발에 희망을 거느니 집을 수리해 살아가기로 힘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마을 기업 동네 목수는 큰 구심점이 되었다 먼저 마을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주민들의 형편을 생각해 비용은 저렴하게 결정했다 게다가 마을 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기업 동네 목수가 각별하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장수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평생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이곳을 단지 돈 되는 사업만으로 치구해 버린 외부의 시선에 상처받은 주민들 하지만 그 아픔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달래고 소통해 가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집수리는 장수마을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 개선만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 집에서 내가 적어도 몇 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웃하고 친해지고 그러면 자기가 고쳐요 사람이 동네와 집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 고쳐지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천만 명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8만 명, 10%에 해당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 부담감이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가족의 해체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어르신들은 설 곳마저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마을 공동체를 찾았다 일본 나가누현 우가와 마을 고령화율이 30%로 나가누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다 이곳에 특별한 마을 기업이 있다 향토 음식인 일본식 만두 오약기를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일본 전역에서 온 관광객들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직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다 마을 주민이 만든 마을 기업으로 직원 대부분이 마을 주민이자 65세 이상 고령자다 평생 오약기를 직접 빚는 손으로 맛은 물론 달달한 추억도 선사하는 어르신들 이들이 이곳 마을 기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사이기소 우는 고마움을, 농혁, 농혁 등 수 Beijo 이게 다가야 시손으로 수도 있다 그래서 이곳일을 원하는 농혁 마을 주민과 기관은 힘을 합쳐 마을의 인력과 마을이 생산하는 재료. 거기에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 이 삼박자가 맞춰져 멋진 일을 해냈다.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도 살리는데 어르신들의 힘은 컸다. 고령화,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 마을 안에서 그 답을 찾은 것이다. 이렇듯 마을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 새로운 모습으로 마을 공동체의 첫 발을 내딛은 곳이 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것. 통장이다. 마을 공동체와 통장 무슨 관계일까? 가상의 화폐를 회원들끼리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상화폐, 즉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곳 은평부 역시 이푸마시라는 이름으로 지역 화폐가 사용 중에 있는데 주민의 재능과 서비스로 지역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오늘 처음 사용해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저희 집에 안 쓰는 물건을 내놓고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요. 9개 판매했고요. 2개 구입했습니다. 모래주머니까지 오늘 대박 났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는 물건 구입은 물론 미용실, 병원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지역과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여기 18,000원은 현금이고? 2,000원. 지역 화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지역 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실제로 세이브가 되니까 좋고요. 한 번 알게 되면 굉장히 품앗이라는 게 실제로는 돈이 아닌데 믿고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맹점에 신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 돈의 나가고 들어옴을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화폐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장담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에 있을수록 이웃의 어떤 재능을 또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대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가난에도 우리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또 가난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실 속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마음. 나와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마을은 학교이자 안식처이자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마을이 굉장히 좋은 배움터인 거죠. 옛날에 출연 같은 사랑권 같은 역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서 정말 기쁘거든요. 그 맛 때문에 계속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이 그간에 굉장히 저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한때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곳. 하지만 희망으로 절실해진 그곳. 우리는 지금 마을로 돌아가고 있다.